원래 우리 24시간 수행해야 돼요. 따로 시간정에서 해가지고 실력이 안 늡니다. 그냥 늘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게임 덕후는 하루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지가 게임하거나 아니면 남 게임하는 거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럼 여러분, 양심 덕후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내가 양심하고 있거나 아니면 양심했던 사람들 글 보고 있어야 돼요. 양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전에 숱하게 나오니까요. 이해되시죠? 재강이 듣고 있거나 양심하고 있거나 이런 고수 아닙니까? 덕후 아닙니까? 참나에 대한 재강이 듣고 있거나 참나 잡고 있거나 이렇게 진짜 좋아하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공부해 가시면 누구나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 조금만, 그래서 일상에 그냥 일상에 14시간 그냥 좋아하면 공부가 흘러요. 근데 좋아하지 않으니까 시간정에서 해야 되고 막 까다로워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공부가. 그냥 좋아하시면 틈날 때마다 텔레비 보다가도 참나 잡고 있고, 텔레비 보다가도 드라마 보다가도 육바람을 분석하고 있고, 누가 지금 자명하고, 누가 지금 드라마의 인과가 어떻게 흘러가나 보자 하고, 뭔 일이 있어도 그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양심 덕후 되는 겁니다. 양심을 그렇게 좋아하면 덕후죠. 덕후라는 거, 양심에 대한 정보도 많겠죠. 육바람일에 대한 정보도 상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지보살 가려면 제가 학당에 제시한 조건이 있어요. 내 안에 육바람일 갖춰졌다는 걸 자명하게 이해하라. 즉, 실제로 양심을 열심히 해본 뒤에 안 해보고는 말하면 자명한 건 아니죠. 내가 다 해보고, 보시, 지게, 인욕 다 해보고 진짜 양심이 보시를 좋아하더라, 인욕을 좋아하더라 이거 다 알아내시고 내 안에서 양심의 원형을 찾아내시고 이 우주가 실제로 육바람일로 돌아간다는 증거도 찾으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육바람일대로 했더니 좋은 인과가 우주에서 발생하더라. 이 두 가지 확신하신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든 양심부터 찾는 사람. 이게 일지보살의 양심 덕후의 모습입니다. Q. 3 4 4 4 5 5 6